네, 우리 인천. 여러분, 전국가에 한 입으로 승리한 기록이 아직 없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인천은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나친 봄에서 수원에게 택탈한 경기력을 거치며 수원을 힘들게 했다고 기억이 있네요. 초반 상승자를 타고 돌풍을 일으켰던 우리 인천. 오늘 승리 후 다시 한 번 인천의 저녁을 이어갈 때가 들떠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미니만점을 일으키게 된 오늘의 경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점 포인트 둘, 특급 골점인 팝업의 테니션, 무고사! 그리고 대학과의 막대결! 네, 팝업의 테니션, 무고사 선수. 은퇴레너로 국가대국 출신이자 올 시즌이 인천 유나이틴의 최장 선수세요. 오늘 대학 선수와의 막대결이 추억되고 있습니다. 버튼으로 출신 대학 선수는 이 첫 시즌이 인천에서의 게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팝업의 테니션, 무고사 선수는 현재 5경기 무려 5걸로 5경기 한 골에 붙인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